예 오늘 12월 13일 2014년 사랑의 밥차입니다. 오늘은 코리안 바베큐 메뉴로 아주 정상적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네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수고하셨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린 다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.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. 감사하네요. 아주 인조이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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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가 열심히 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감사하고 있으니 투철하네요. 감사합니다. 원! 원! 재밌어? 예스! 예스!